예비 후보 등록일인 오늘 경북 북부지역의 각 선거구 역시 후보들의 등록이 잇따랐습니다. 정치 신인부터 중량급 인사들까지 후보들의 면면은 다양했습니다. 김세현 기자가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가장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한 지역은 상주 문경 선거구였습니다. 지난 총선에 낙선한 뒤 서력전을 준비하는 이한성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고, 지난 9월부터 출마 의지를 드러낸 박용수 전 국회 입법조사관. 삼선 시장을 지낸 뒤 지역사회에서 보폭을 넓혀온 고윤환 전 문경 시장도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국정 경험과 또 쉬는 동안에 지역 주민과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꼭 당선되어야겠다는 열정으로 제1호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회 입법고시를 통해서 근무한 경력 30년을 바탕으로 국회의 운영을 개혁하고 또 우리 상주, 문경, 문경, 상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뛰겠습니다. 지금 상주와 문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농촌 지역을 살리는 길은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서 소멸도시로 가지 않는 그런 상주 문경을 만들겠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선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출사표를 냈고 지난 40년간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고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고향을 위해서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안동 예천에서 출마했던 박인우 전 가톨릭 상지대 교수도 선거구를 받고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안동 예천 선거구에서는 안영진 변호사와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이 의성청송 영덕에서는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명함, 어깨띠, 홍보물 사용이 가능하고 전화나 SNS를 통한 지지호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도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은 같은 해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5일부터 사전투표를 거쳐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이뤄집니다. 최근 중앙선관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에서 울진만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선거구로 묶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래 임박해서야 최종 획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돼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